우리 주변에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을 가리켜 아침형 인간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아침형 인간과 이와 반대인 저녁형 인간 중 어느 타입이 건강에 더 이로울까요? 이성규 기자입니다. 직장인 박모 씨. 평소 30분 정도 일찍 출근합니다. 업무 준비도 하고 아침도 챙겨 먹습니다. 보통 6시에는 일어나는 편이고요. 아침에 사무실에 와서 준비할 게 좀 많아서 하루 일정 체크하고 샐러드 같은 거 준비해서 먹으면서 오늘 하루 뭐 할지 좀 살펴보는 편입니다.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것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근 미국과 영국 공동연구팀은 저녁형 인간이 아침형 인간보다 사망률이 10%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저녁형은 아침용보다 당뇨병 발생률이 30% 높았고 신경장애 환자는 25%, 위장장애 환자는 23% 더 많았습니다. 저녁형 인간의 경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에 따라 24시간 생체 시계와 실제 현실 시계가 일치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부작용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자기는 9시 일어나는 게 좋은데 직장에 9시까지 출근하려면 7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2시간씩 항상 리듬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밤에 잘 때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되고 그리고 자기 먹는 그 시간 자체도 원래 리듬과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여러 가지 많은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해외여행을 나가면 며칠간 시차 때문에 고생하는데 저녁형 인간은 시차 문제를 매일매일 겪는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저녁형 인간의 경우 아침에 일찍 일어나 햇볕을 쬐면 생체 시계 리듬을 앞당겨 아침용으로 변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갖거나 야근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